내 의지로 여기서 끝을 보겠노라 으아아아 으아ечение 허허허허어 아아 내킬인데 아아 아 렉사이 멍충이 이 바부 아 이 바부야 어? 아이면 끝날게만 Requ slaver 시 unlimited 시新 아 나 집에 갈라 했는데 아 끊어라 했는데 아 이 바보 이 바보 어 시스 으아아아아아 세개 아 이 바보 안돼 끌리면 안되기 아아 야 형봐 형 아 렉사이 아 낙타 존나 하고 싶어 아니 정글로 타봤는데 뭐였음 여러분들 정글로 타봤는데 아 플라스크 다시 사야되나 아 산적이 좋아 어 아 미친새끼들 진짜 아 탐마나 이 새끼들 아 미치겠네 진짜 아 미치네 이거 소름돋네 진짜 아 소름돋네 정말로 아 지금 좀 밀린다 템 상성이 지금 내가 이대쪽으로 나와있으면 즐겨야 되는거다 아파템을 막으러는 지금 피하메스는 못이긴다 솔직히 안쪽은 호응이 능력으로 트루 고름돈 제발 탐마시아 자 아니 모습 아 왼쪽에 아 제발 피자 갑니다 휘청 태밤나버리기 난 이 새끼만 잡고 빠져버리기 알리성 미안해 열 야야야야야 너무 많이 날어 히드라로 마구마구 패버리기 알리까지도 잡아버리려고 했지만은 좀 참았다 마구마구 이새끼 목숨걸고 내 테리판에 끊어있네 쳐받고 히드라로 마구마구 패버리기 그 길 넣어서 쉔쿤까지 빼버리기 도망갈수 없사 슬로우까지 걸고 마구마구 패버리기 마구마구 패버리기 슬로우까지 걸면서 깔끔하게 피드락 다음 에어본도 못피해버리기 마구마구 존나 세네 그냥 걸리면 뒤지네 다 패버리기 마구마구 패버리기 아니 이걸 빼버리네 이 새끼들 이걸 뺏어먹네 갓보겸 친놈이네 저 새끼 개인새끼 어깨 까고 어 바로가자는데 애들이 바로가게 뭐야 어 으어어 으이씨 ㅅ.. 아 아씨 자 여러분 추천 다들 한 번씩 부탁드릴게요 여러분 화면 터치 하측 상단에 엄지손가락 다들 한 번씩 부탁드리고 BC 분들 오른쪽 하단에 엄지손가락 옆에 있는 변은체입니다 입시 명문 데리고 떨어진거냐? 헐 떨어진 듯 헐크